자, ㄷ자리 만들고 우향후, ㄷ자리 만들고 우향후 그러면,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아, 이 느낌으로 접히는구나를 오른쪽 우측 어깨 방향으로 쓱 공을 잘 치기 위해서는 잘 친다기보다는 우리가 공을 잘 이렇게 클럽을 다루면서 공을 잘 맞춰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이 클럽을 가지고 클럽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클럽을 다루면서 이 공을 목표 방향 쪽으로 이렇게 공을 쳐서 보낼 줄 알아야 하죠 자, 무작정 내가 클럽을 들고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서 친다고 해서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을 지금 해야 될 건 지금 오른팔,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오른팔의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아이언을 가지고 클럽을 이렇게 뒤쪽으로 잡았어요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팔꿈치에 제가 손을 댄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줄 때 약간 내 몸쪽으로 가져온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약간 저는 이렇게 D긋자 모양을 만들었는데 옆에서 봐주시면 팔꿈치를 잡고 이렇게 내 몸쪽으로 접어주면서 약간 D긋자 모양의 형태로 접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접었죠? 접었기 때문에 접었던 걸 그대로 싹 아래쪽으로 가볍게 펴주기만 하면 이 헤드는 천천히 보여드리면 접고 접었던 걸 그대로 앞쪽으로 펴주기만 해도요 이렇게 팔과 클럽이 던져지는 듯한 느낌이 될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할 때부터 뭔가 불편해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걸 보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접는 느낌, 클럽을 이렇게 접어주는 느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갈 때 어깨와 이 전체적인 팔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클럽을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면서 클럽이 접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백스윙이 된다면 당연히 이 형태로 다운스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들어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클럽을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버리고 마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팔꿈치를 접고 접고 이 느낌을 이해해 주시고 아, 이렇게 되면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가 편해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자, 이 느낌이 익숙해진다면 여기서 우리가 회전만 하게 되면 특히 팔을 이렇게 접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회전을 시켜주면 회전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클럽을 들어 올려요 자, 이러한 형태로 백스윙이 되면 회전이 찌그러지면서 백스윙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자, 팔꿈치를 접고 접고 회전은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느낌을 우선 앞으로 느낌을 갖고 옆으로 돌려주세요 자, 디귿자를 만들고 우양후 디귿자를 만들고 우양후 그러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아, 이 느낌으로 접히는구나를 오른쪽 우측 어깨 방향으로 쓱 접어주면 내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 돌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쓱 이러한 느낌의 백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야만 우리는 접혔기 때문에 이 오른쪽 팔꿈치 그리고 오른팔의 사용법을 알아야만 이 클럽을 접었기 때문에 던질 수가 있고요 접었기 때문에 펴질 수도 있고 접었기 때문에 내 상체가 앞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뒤쪽에서 휘두르는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느낌을 이해해 주시고 클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접었다 폈다 오른쪽 우측 어깨 방향으로 똑같이 자, 오른쪽 팔꿈치를 그대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느낌을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느낌을 가져주시면서 우양후 접고 우양후 자, 이렇게 되면 백스윙을 갈 때 아, 오른쪽 팔이 이 느낌이구나 라를 기억한 상태에서 우양후 오른쪽 팔꿈치를 접어주면서 이 느낌이죠 이 느낌을 기억하면서 우양후 자, 이러한 형태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공간이 생기게 될 거고요 제자리에서 회전이 이루어지고 접혔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으로 오른쪽 팔의 사용법 하나로 우리는 이 클럽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